정도전 1342에서 1398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문신 겸 학장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였으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방원과 정치투쟁에서 살해되었다. 저서에 삼봉집, 경제문감 등이 있다. 1342년 고려 충해왕 3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밀직재학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출생한 곳은 충청도 단양이다. 장성하여 목은 이세계문화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당시 동문으로 정몽주, 윤소종, 박의중, 이숭인 등이 있었다. 136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이듬해 충주사록을 거쳐 전교시 주부 통례문지후를 지내고 부친상으로 사직하였다. 1370년 성균 박사가 되고 이어 태상 박사를 거쳐 예조정남 겸 성균 태상 박사가 되어 전선을 관장하였다. 1375년 성균서에 지재교 등을 역임하였고 권신, 이인임, 경복흥 등의 진원파 권문세족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정도전은 칭명정책을 주장하였다가 진원파에게 공격을 받아 휘진현에 유배되었다. 1377년 유형을 마치고 고향 영주에서 학문연구와 후진 교육에 종사하며 특히 주자학적 입장에서 불교 배청론을 체계화하였다. 1383년 함경도 함주에 있는 동북면도 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 그의 망료가 되었다. 1384년 성절사 정몽주가 명나라로 가게 되자 그의 추천으로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다시 전계에 복귀하였다. 1385년 성균지주 이듬해 남양부사로 있다가 1388년 이성계의 창거로 성균대사성에 승진하였다. 이성계의 우익으로서 조준과 함께 전제개혁론을 주장 1389년 밀직부사로 승진하였고 장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봉화연충의군에 책록되었다. 1390년 경연지사로 성절사 겸 변무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동판 도평의사 사사 겸 성균대사성 삼사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해 조민수 등 구세력을 몰아내고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조선개국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이성계가 군사권을 장악하여 삼군도총재부를 설치하자 우분총재사가 되고 이어 정당문학으로 재직 중 구세력의 역습으로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봉화로 유배되었다. 1392년 한때 풀렸으나 정몽주의 탄핵으로 토익되었고 정몽주가 살해된 뒤 풀려나와 조준 남은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분이저 명개국공신 1등에 노쿤되고 문하시령 찬성사 임은 춘추관사에 임명되어 사흠 겸 청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4년 한양천도 때는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국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조선경국전을 찬진하여 법제의 기본을 이룩하게 하고 1395년 정총 등과 고려국사 37권을 찬진했으며 지방행정방법을 기술한 감사 요약을 만들었다. 1397년 동북면도선무순찰사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역참을 신설했다. 제1차 왕자의 남대 이방원에게 피살되었다. 요학의 대가로 개국후 군사 외교 행정 역사 성리학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적불숭유를 국시로 삼게하여 요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저서의 산봉집, 경제문감, 심기리편, 불시작변, 신문천답, 진법서, 금남잡제 등이 있다. 그 밖의 작품의 납시가 정동방곡, 문덕곡, 신도가 등이 있다.